해야 합니다. 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핵심 가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중도실형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빈보 격차가 커지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젊은이와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더 과감하게 수용하고 펼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970년대 상품을 그대로 시장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2020년대에 만들어진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당의 기반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거 때만 반짝 청년층을 영입하는 쇼를 펼칠 것이 아니라 상시 청년층을 영입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구주적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연을 확장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가치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당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 김태흠은 정치생명을 걸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 김태흠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위기 상황에는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당 사무처 당직자로서 원내 행정실에 근무한 실무경험부터 시작해 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낸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판의 바닥부터 최고 지도부까지 경험한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 당을 소수지만 강한 정당,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르고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개헌 저지선만을 확보한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렇게 귀섭단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원내협상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대의명분과 선명성을 중시하겠습니다. 둘째, 정당의 존립 기반은 정권 창출입니다. 21대 국회의 모든 원내 전략은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셋째, 미래통합당 의원 모두는 정책으로 투쟁하는 전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단호한 대회견제를 하되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들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수 국회의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치열한 경쟁이 보장되는 원내 운영을 약속합니다. 원내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의원총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선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당의 지도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헤쳐나갈 투쟁과 협상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관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변화시키고 5파 정권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저 김태흠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